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맞춤형 대입 진학을 지원하는 광주진로진학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로진학지원단은 194명의 현장교원으로 구성돼 7개 팀으로 나뉘어 진학정보 분석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진학정책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청산의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센터도 마련해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진학지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